충북에서 처음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시작됩니다. 자치단체와 지역 농협이 협력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하루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. 특히 소규모 영세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. 부추를 생산하는 시설 하우스 농가입니다. 농번기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데다 최소 석 달 이상은 고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 충북에서 처음 시작됩니다. 그동안 농가의 부담이었던 숙소와 식비는 자치단체가 지급합니다. 또 지역 농협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공동 숙소를 운영하며 하루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합니다. 원하는 날, 원하는 인력 몇 명을 농협에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어느 농가에는 몇 명, 두 명, 어느 농가에는 세 명,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는 하루, 이틀이면 이틀. 숙소 제공이 어렵거나 장기간 인건비 지급이 부담돼 지금껏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활용하지 못했던 소규모 농가들의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. 외국인 숙소가 없는 고령 농가나 소규모 농가, 그리고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그런 농가한테 저희가 실질적인 그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공공성을 강화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소규모 영세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.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.